오늘 시장은 다행히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조건이 정말 충족이 된다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여러가지 시장 변수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로 얘기했을 때는 반등이 큰 폭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조정도 역시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반등 시도와 함께 시장의 불안감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이슈에 따라서 등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슈보다는 대부분의 이슈가 이미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반영되어 왔고 또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임으로써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해서 리스크 온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완만한 반등 시도가 이번 주에는 이어질 것이고 그래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주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들 어떤 것들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지금 부정적인 것들로 나누려면 대장절벽 이슈, 유로종 이슈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과 중국의 정권이 안정적으로 교체됐다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장절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 증시 조정과 전일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으듯이 대장절벽이 당분간은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한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절벽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이 쉽사리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로종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종 문제 발생 시점부터 언급해왔듯이 유로종 재정위기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단기간에 끝나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잡음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에 있을 이탈리아 총선과 또 내년 하반기에 있는 독일 총선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행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결 과정을 신속하게 보여주기는 아무래도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를 봤을 때 6% 미만 때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로종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미국 연말 소비와 중국의 정권교체 성공으로 안정화를 꼽을 수 있는데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시점에서도 미국 연말 소비 모멘텀은 항상 연말에 주가를 자극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특히 중국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계속 정권교체에 따른 여러 잡음들과 함께 경제에 대해서 올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진핑이 성공적으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시진핑의 발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들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일단 지금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나오고 있는 합의 사항에 따라서 시장이 이리 일비할 수 있는 것이 재정 절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만남은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우리가 또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면서 2013년으로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합의하면서 그다음에 내년으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년으로 합의를 이연시키는 방법이고 또 세 번째는 극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재정 절벽에 관한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그대로 2013년에는 재정 절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부분적인 합의나 아니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지만 대타협이라는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역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실제로 16일 있었던 재정 절벽 해결을 위한 민주공화와 양당 간의 합의에서 양당 모두 건설적인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은 높은 시점입니다. 여전히 의견 조율에 따른 시장의 의심은 남아있지만 2년 후에 선거가 남아있는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의 의견과 부딪혔을 때 대통령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호감도 조사에서 58%를 기록하면서 2009년에 있었던 66%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오바마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두 가지 경로에 대한 대비를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하원과 계속해서 대타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부분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어떤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절벽 문제가 계속해서 진짜로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큰 파행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두 번째 부분 연내 부분 합의를 하는 것에 가장 큰 가능성을 두시면서 그래도 서프라이즈성으로 대타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재정 절벽이 아주 현실화가 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슈에 따라서 다소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식 비중을 축소할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세트 전략으로는 성장주 찾기와 리스크 온 타이밍 전략의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이루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2012년 하반기 이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저성장 국면 하에서의 성장주 찾기 노력을 지속하고 두 번째로 미국의 경기 개선에 힘입어서 글로벌 유동성의 리스크 온 국면을 강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소형 성장주 올인 전략은 그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 산업의 시총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고 동시에 미 국채 수익률 상승 구간에서 경기 순환주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성장 국면에서는 성장주 찾기와 리스크 온 분위기에 편승한 포트폴리오 운영이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유용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2013년 중장기 추세에서도 계속해서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강영 연구원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